타인에 의한 십이수 어 십이수 관제수도 비칠 수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관제수 코앞까지 갔다 온 양반이야 관련해는 건강수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에는 제가 한 분의 사주만 한번 드려볼 거예요 사주만 받으시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1947년 2월 11일 남자분이요 여자분 남자분이고 고집 센데 이 양반은 더 센데 어 진짜요? 응 새도 너무 세 새도 너무 세요? 응 그지 같아 인생이 인생이 그지 같다고요? 응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참 눈물도 많이 나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에 한이 많아요 집안이 그렇게 크게 좋았던 집안도 아니고 가정의 풍파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부지게 겪어라 이런 팔자를 타고 났어 근데 뭘 갖고 타고 나냐면 내가 펼쳐나갈 수 있는 힘 또 저기 뭐야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힘을 갖고 타고 나서 그 양반은 10대 초반까지 고생을 다부지게 해요 20대 중반부터 인생이 피는데 그것도 내 노력에 의해서 핀다 아 자수성 가죠 10대 초반까지 인생이 거지 같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지 딴따라라고 나와 딴따라 딴따라도 여러 질이야 이 양반은 내 파워 내 힘 내 재능만 믿고 나가는 딴따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명예 욕심 대장근성이 있고 이게 지고는 못살아 곧 죽어도 깨기라 뭐 아니면 도 같은 거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렇게 성공하는 분이야 이렇게 그렇지 대장근성이 있고 이 사람 주먹질 좀 했을 거예요 쌈 좀 했을 거라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이 사람은 관록을 먹어라 명예를 얻어라 이런 순데 기를 발산하고 명예를 얻었는데 이분은 돈보다 내 명예를 더 중시 생각해 지금도 이제 연세가 많잖아 그쵸 자 74세나 됐는데 이분은 나이에 비해 어리게 보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항상 애기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 생각하는 것도 낙천적으로 생각할 거야 어떤 고난이 겪어져도 앞에 닥쳐도 내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 에너지 때문에 현재 74세라고 해도 실제 보는 나이로는 한 64세 이 정도 보면 많이 볼 정도로 동안이다 사람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 나만의 카리스마로 사람을 끌어 땡기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신에 인간으로 풍파가 많아 인간으로 인한? 왜 그러냐면 샘이 많잖아 사람들이 네 사람 이목을 그만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고 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야 남들한테 시기, 질투 이런 거 엄청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시비수 시비수 관제수도 비칠 수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관제수 코앞까지 갔다 온 양반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자, 그런 것들이 항상 끝도 없이 많아 그리고 외롭다 이분이 뭐 남자분이 있잖아 여자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주변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우리나라 반 이상의 여자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분을 좋아해 아, 그 정도? 그 정도로 여자가 많아 주변에 단 정작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근데 여자분한테 또 도움을 받는 여자분이 귀인 같은 이런 천운을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여자분한테 인기 많겠죠 그쵸 그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역시나 구설수가 탄다 그리고 구설수 시비수 이런 거는 싸움 이런 거이기도 해요 네 주먹질 이런 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아 그리고 이분이 62세부터 시작해갖고 네 침체기였어 내가 볼 때는 침체기였어 침체기 침체기 이렇게 좀 내 운이 활짝 펴지다가 가라앉은 시기 네 근데 74세죠 네 74세 올해로부터 또 터져 안 터져 터져도 이유가 보여요 도대체 이분 에너지가 그래 사실 솔직히 71세부터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74세에 그게 준비한 게 대박으로 터져 그래서 이분은 준비하는 분이에요 항상 사고 날 때는 빼고 사고 날 때는 빼고 사고는 같았어요 이 양반이 급해 성격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수들이 있는데 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다운 프로 근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철두철리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한 걸 터뜨릴 때까지는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터질 수밖에 없지 이 양반은 말년에 대박이야 말년도 더 대박이에요 지금 말년이잖아 74세면 대박이 이만큼 터질 수 있나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엄청 잘 터진 분인데 근데 건강수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욱성질이 있다고 욱성질이 있는 분들은 열이 머리로 상승을 해요 골머리가 지금도 뭐 때문에 지끈지끈하고 어 등짝이 다 굳은 것 같이 아파 죽겠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거지 연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전적인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명예라고는 못하겠고 명성은 얻을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지만 말년에는 건강수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맞으십니까 이게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게 선생님은 생년월일이랑 성심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같은 생년월일에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틀려요 어 어떻게 왜 다른 거예요 조상이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우리 영점은 이름만 듣고도 나와요 생년월일을 왜 넣었냐면 그냥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남의 인생을 갖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 상세히 더 잘 봐주려고 단자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영점은 누구 하면 나와요 이름만 돼도 나와 이게 선생님 점사 보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면 선생님은 나중에 영상 나오면 그때 확인해 보세요 그럴까요? 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할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분을? 뭐 어차피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거짓말 아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 되었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